아아! 건들고있고 있어요! 차도 지금 건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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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사람이 눈병합니다! 지금 차가 안 돼요! 건들고있어! 어! 건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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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by Run 건들고있어! 이거 우리한테 날라오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관리하시는 분? 이거 다 치워야 된다고? 안에 짐 이거 다 어떡해? 뭔들릴 줄 모르는데? 뭔들릴 줄 모르는데? 다 날라간다. 다 날라간다. 여기 짐들. 큰일 났다. 우리 집 다 갈라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최저기. 우선 임실은 깨놨어요. 혼자 두고 하셨는데 다 날라갔어. 그 형식이라서 우리 임실은 깨놨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와, 지금 저기 막 쓰레기. 나사가 아니고 난리가 아닐까 진짜.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우와,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어요, 지금. 와, 바람이 들으니까 장난 아니네. 여러분, 문 살짝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우와, 장난 아니야, 눈이. 우와.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네, 다. 아우, 진짜 시끄러워서 잠약으로 왔어요. 바람이 정말 시끄러워서. 지금, 지금 도대체, 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마침을 찾아올 때, 마침을 찾아올 때. 내가 도움을 줄게요, 여러분. 바람이 이래. 제가 보여 드릴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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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휴새 눈이 이렇게 편해집니다 눈 되게 많이 우리 발자국 다 없어졌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건데 우와 아까 난 나오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아니 저 태풍급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빠는 거예요 지금 빠 보이죠 저거 밤에 어저께 저거 설치하느라고 다 날아가고 저거 막 날아가고 아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다 제껴졌을 거예요 지금 이거 해도 막 흔들리더라고 저기 얼어갖고 물 못 받아 오 추워 오 추워 거기 안에는 물 나오지 어 나오는데 여기로 안 나와? 여기로 안 나와 저기 이거 안에 있어 됐습니다 사륜구동이니까 갈 수 있겠죠? 가보자 조심히 와보자 저 언덕길 내려갔다가 뭐 달라고 올 수 있는데 어디 언덕길? 여기? 아니 그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언덕길을 갔다가 창의리흥래에서 넘어가는 언덕길 이쪽으로도 맞다 언덕길이 있어 제가 살짝 하지 않았을까? 여기 바로바로 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차가 미끄러진 적이 여기는 많잖아 눈 어떡해 왜 이렇게 많아 차세가 차세가면 돼 차세가면 스노우체인이 없죠 이거 원래 눈이 잘 안 오는 곳이네 여기 누가 스노우체인을 써요 이정도 눈을 안 쓰잖아 와 어우 개 떨려 나 이게 나 이게 와 옛날에 차가 뭐 돌아가지고 나 진짜 이게 이게 제일 겁나 아우 눈길 차가 테스트 치고 갔고 뒤에 경찰차 온다 어우 뒤에 경찰차 온다 다행히 왜 답답했는지 앞질러 가시네 답답했나 보다 아 잘 달리시네 앞에 경찰차는 잘 달리시네 야 경찰차는 여기 지금 오늘 몇 번째 순찰을 하니까 아 잘 달리시네 아 잘 달리시네 아 잘 달리시네 아 잘 달리시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래요 원래 도로에 소금기가 많았던 거야 어 어저께 바람 불고 계속하면서 파도치고 하면서 그쵸 아 여기도 어 그러니까 이게 낮은 지역이잖아 지금 만주됐을 적에 응 그러니까 이쪽도 바람이 이렇게 도니까 이게 도로에 소금기가 많았었던 거네 그쵸 그리고 아까 상대적으로 아까 그 언덕 있는 데는 그거 미끄러운데 거기는 그쵸 어 거기는 원래 어 거기는 어 거기는 거기 제소를 안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거기는 어 그 언덕이 산으로 갈려져 있어갖고 거기는 파도가 상대적으로 도로에 소금기가 없었던 거고 여긴 상대적으로 소금기가 많았던 거네 어 우와 여기 호옇다 호옇아 그러겠지 소금기가 많았겠지 바닷물이 계속 튀고 막 날리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 도식 바람 막 불고 그러면 여기 뭐야 그 쨍쨍한 날 그 카라마는 소금이 막 나오는데 아 우와 파도가 여기 여기 직통이다 여기는 우와 파도가 장난 아니다 우와 파도가 겁나 높아 우와 여러분 보여줄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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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터치인데 여기잖아 여기 여기 지금 다 눈에 덮였어 여러분 두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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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보이네 지금 자 파도가 여기 덮쳐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지 캬도들이 파도 봐요 파도 여기가 제일 심하네 파도가 뿌얘고 안 보이죠 화면이 지금 눈이, 이제 눈이 점점 또 심해지네 전체가 세상에 허해요 허해요 우와 여기 완전 한 방문인데? 야 자랑은씨 못 넘어가겠네 또 눈 갑자기 가서 한 방문이야 한 방문 엄청 붉어졌어 눈이 아니 눈이 그칠 것 같았는데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네 우와 퍼붓는다 수저야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 첨번데 김치수제비, 오늘 김치수제비랄까? 김치수제비, 오늘 김치수제비 으아 진짜 눈 많이 흔네 잠가 보는데요 잠갔어요 저처럼 보고있지 이것은 진짜 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한테 안 보여 나한테 안 보여 제설차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저기 건빵왕님도 얘기했지만 10년만에 처음 보는 거래 주자들 눈을. 남부지방 쪽은 제설차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10년만에 처음 보는 눈인데 제설차 안 주지. 10년만에 처음 보는 눈을 보냈어요. 뭐라고? 방송한다 이거 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게 지금 보이지? 아까 그게 눈이야 그랬지? 지금 봐봐 또 다시 다시 시작된다 다시 시작된다. 또 눈보라 시작된다. 눈보라 시작된다. 천천히 가라. 눈보라 시작된다. 눈보라 시작된다. 으아. 으아. 망설정. 지금 이제 앞이야. 후딱 놔둘 올게요. 눈보라. 눈보라. 눈 껌만이 오고 있어요. 차도 지금 눈이 눈빛 있어. 눈보라. 그마어마하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항이 급격합니다. 지금 창가 아니에요. 다 올라가게 생겼고. 아 창가 아니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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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줄게. 닦아줄게. 어머 여기 화면에 다 닦아야 돼. 야야야. 정자 안으로 가긴 눈이 옆으로 내리는데. 정자 안으로 가 뭐 할 거야. 어 추워. 어 추워. 어. 잠깐만요. 이거 닦아야겠다. 잠깐만요. 대주도도 지금 폭살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폭살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잘 다 덮였어. 으응. 저희도 지금 물 갖고 줘봐. 물 갖고 줘면 안돼? 어디 흥미가 드서가는 게. 니가 드서가. 실수하러. 나 이런 옷 다 말렸는데. 나 지금 잠옷 입었는데. 난 지금 반팔이거든. 아 겁나 누웠는데? 양말 짖어서 안 되겠다. 내가 갔다 올게. 양말 짖어서 안 되겠다. 나한테 올게 그래 눈 보여달라겠죠 눈 세상 만사 완전 시베리아 와 어떡해 이거 보세요 아까 요런거 진짜 얇게 잘 꺼주세요 먹자 먹자 맛있겠죠 좋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어 그전에는 고추장추제미 먹었지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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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고 좋다 그래서 단척이에요 아 고추장추제미 신 meme ю 제